이번 사연은 어릴 적 헤어졌던 엄마가 오늘 결혼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슬픈 나날들입니다. 어렸을 적 어렴풋한 기억 속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아빠가 저를 당구장에 데려가서 짜장면을 사주었던 기억.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찐하게 한 여자가 아빠와 일행들에게 커피를 타주며 저에게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아빠는 그 언니와 끌어안고 속삭이는 모습에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제 기억 속에 저희 부모님은 싸우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제 동생의 귀를 막고 방에서 조용히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큰 소란에 잠을 깼고 거실에 나가보니 엄마는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울고 있었고 외삼촌이 아빠를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날 아빠가 엄마를 심하게 때려서 엄마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전화를 했고 외삼촌은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아빠를 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엄마와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울 때면 아빠는 윽박지르고 화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내다 버린다고 겁을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생을 보면서 울음을 참는 것 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학교 앞으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햄버거를 사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나중에 꼭 데리러 올 것이니까 아빠랑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같이 살자고 나를 데려가라고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는데 그날 엄마는 저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우셨어요. 저를 달래주고 엄마는 그날 우리가 만났던 것을 비밀로 해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집에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건 아빠에게 엄마가 또 맞을까봐였어요. 엄마는 가끔이지만 학교 앞으로 저를 찾아와서 햄버거를 사주며 저를 보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엄마와 만난 것을 할머니가 알게 되었고 저는 할머니에게 엄청 맞았어요. 맞는 것이 무서워서 엄마를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할머니가 학교에 저를 데리러 와서 엄마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랜만에 엄마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엄마가 미워서 짜증스럽게 굴며 나 이제 다 컸다고 허세도 부렸어요. 엄마는 오늘은 바빠서 가봐야 하니 주말에 동네 어디로 나와서 꼭 만나자고 하셨어요.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저는 토라진 마음 때문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만 기다렸어요. 아빠에게 친구 생일 파티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날씨가 안 좋았고 할머니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꼭 가야 한다고 우겼는데 할머니는 친구네 집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하셨고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저를 수상하다고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날 오전부터 비가 왔고 엄마가 비를 맞으며 저를 기다릴까봐 저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저는 엄마와 약속한 장소로 달려갔어요. 급한 마음에 우산도 접어들고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엄마는 없었어요. 비와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시고 있는데 저는 엄마가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해서 그곳에서 한참을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동생 손을 잡고 속으로 동생에게 사과했어요. 누나가 너 빼놓고 혼자 엄마를 만나러 가려고 해서 벌받은 것이라고요. 그 후로는 엄마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빠 일 때문에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동생을 보살피며 때로는 동생에게 마음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친구 엄마를 보거나 지나가는 엄마와 딸을 보면 미친 듯이 우울감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저는 살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엄마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흐릿해진 것이라고 믿고 살았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에 대한 미안함에 사로잡혀 살던 어린 여자의 아이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랐습니다. 몇 달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었는데 그 후에 그 번호로 전화가 한 번 더 왔어요. 또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그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들어가 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프사로 돼 있더라고요.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전화를 잘못 건 것으로 생각했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그 번호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평생 그리워한 엄마인데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서둘러 끊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 반차를 쓰겠다는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장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얼른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잘 지냈냐고 미안해서 연락도 못했다고 엄마 미워하고 살고 있냐고 묻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난 날 비 많이 맞았냐고 나 오래 기다렸냐고 엄마는 빗속에서 저를 두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못 나오는 걸 알면서도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렸답니다. 나도 그날 엄마를 만나기 위해 빗속을 달려가서 엄마를 찾아 헤맸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만났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엄마도 예전보다 나이가 더 들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엄마와 만나지 못하고 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제 동생에게 말해 함께 갔습니다.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정말 울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제가 울보라서 동생은 울음을 참고 살았을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은 그날 처음 본 것 같네요. 엄마와 만나서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울다가 좀 진정이 되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엄마 프사에 있는 아이에 대해 물었더니 엄마가 낳은 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또 우울해할까 봐 바보같이 웃으며 나랑 닮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남자분을 불러서 같이 얘기해도 되겠냐 물으셨고 저와 동생은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닮은 분이었어요. 밝은 인상에 약간 수줍은 듯한 몸짓 그리고 저와 동생에게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져서 어색하게 웃어드렸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나가 이혼하고 식당 일을 하셨는데 그때 단골이었던 분이랍니다. 그분은 엄마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주셨대요. 엄마가 빗속에서 저를 기다렸던 것도 알고 계시고 저희가 이사를 한 후 저희를 찾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것도 알고 계셨어요. 도저히 저희를 찾을 길이 없어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분이 엄마를 곁에서 지켜주셨대요. 엄마는 저희와 함께 살 날을 생각하며 절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두 분은 연애만 하며 살다가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두고 나와서 아이를 낳고 산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냐며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엄마에게 좋은 분을 만나 그렇게 예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잘 된 거지 우리한테 미안할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엄마에게 약간이나마 원망 섞인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날 엄마에게 원망하는 말을 했다면 저는 평생 주책맞은 제 입을 때리면서 살았겠죠. 저도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의 카톡 프사에 있는 아이가 저처럼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이 꼭 부부가 되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남자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혹시라도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찾아와서 당신을 혼내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런 분을 만나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함께 밥을 먹고 엄마랑 동생이랑 호텔에서 하룻밤 같이 잤습니다. 도란도란 얘기하며 그날 밤 제 마음이 다 정리된 것 같아요. 다음날 엄마와 헤어지며 또 만나자고 하는 순간 엄마의 손을 놓아야 할 때는 또 한 번 정신줄을 놓아버릴 것 같았지만 동생이 제 팔을 잡아주어 버틸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저에게 누나 이제 누나 곁에서 내가 지켜줄게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이렇게 말했는데 동생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오늘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없이도 잘 커줘서 고맙다고 그분과 혼인신고했다고 결혼식 대신에 엄마 고향에 가서 사진 찍었다며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엄마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늘 과거의 기억, 어린 시절의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 예쁘게 생긴 아이야 이젠 네가 엄마의 기쁨이 되어주었으면 해 사랑하는 내 동생아 누나는 이제 안 울고 누나답게 너를 지켜주며 살 거야 이 글에 제 마음과 슬픔을 털어놓고 갑니다 나 힘내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 스니님과 동생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요 예쁘고 멋진 어른으로 잘 자라주어서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잘 자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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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